진짜 Norm맥 메이크업도 약간 두 손에서 보고 있어야 돼요, 흥긴하게. 허허 첫 촬영이에요. 대비다는 허허 촬영 해보겠습니다. 제품까지 나오니까 일어나는 느낌까지. 연예인 된 것 같아요. 누가 제일 예쁜 사람 맞죠? 청아. 청아입니다. 와. 프로듀스 101, 코너 속의 코너, 메인 MC 쏘미! 도저 MC 수연, 은호입니다. 만약에 데뷔를 하게 된다면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 제일 들어가고 싶어요? 런닝! 런닝! 주간아이도. 식실러드, 식실러드. 안 돼, 안 돼. 진짜 사나이랑 그거 있잖아요. 정글의 법칙. 무한두산의 김태우 PD님. 저를 지켜봐주시고 잘생기셨어요. 우리 결혼했어요, PD님. 안녕하세요. 누구랑 하고 싶다, 누구랑 하고 싶다. 저는 약간 좀 키 크고 듬직하신 분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에 그. 세화. 키 크고 듬직하신 감독님. 감독님. 너무 고거운 것 까지. 세화. 너무 고거운 형님. 그리고 세화니가 정주현 선배님한테 인기가 많은데. 만약에 모닝에 지금 됐어, 그러면 어떻게 깨울 건지. 오빠, 아직 자연스레일 뿐이야. 아니, 수연 언니 한 번만 해줘요. 아니, 한 번만 해줘. 일어나. 안 일어날 거야? 내가 베개로 때려버릴 거야. 때려버릴 거야. 이런 거 안 돼? 아, 엄청 좋아. 안 돼? 아나운서. 김경란 아나운서님. 아, 맞아. 대박. 나 진짜 감동했어. 화장하면 자꾸 요리 연구가 아줌마당 화장. 이혜정 선생님. 나. 언니 안 돼, 언니 안 돼. 노래만 보여줘, 노래만. 보고 싶다. 정말 팬입니다, 김밥수 선배님. 저희 프로듀스 101 친구들의 이상형을. 꼭 만나고 싶다. 네, 이상형이다. 아, 전 옛날부터 샤이님 팬이었어요. 아, 맞아. 저 재즈 팩트부터 진짜 팬이었는데 빈진호 선배님 진짜 만나고 싶습니다. 진짜 랩으로 만나고 싶어, 마음에. 만나고 싶어, 마음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봤어, 봤어, 봤어. 다시 소개할게 나는 철없는 꼬마. 98년에 나온 부모님의 조각. 조그마한 손과 키 덕에 난 너보다 세상 모든 게 더 높아. 더 한 번만 노래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랩. 그래서 네, 반가운 자식이 가셨네요. 민준호 선배님, 금전 아메리콘 박수세요. 아, 어떡해. 피날라를, 장치. 피날라를, 장치. 피날라를 다시 가. 막 준비했지! inflammatoryによって、あなたが人間がいるのでしょう。 세종이도 잘 봐봐 세종 언니 아주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반가워 생방울을 통해서 선발된 11명 확전 멤버가 엠카운트 최연희 합성입니다 대박 트러쉬로 저러면 대단한 트러쉬고 할 말이야 어떤 빠르게 진짜 핫 데뷔네요 아직 다 저는 연습생이니까 다들 크게 다가올 것 같아요 혹시 공중파 가능한가? 11명 안에 들면 가야지 여러 가지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어디에 대해 찍어놨어요? 인기가요 뮤직비디오 음악중심 기대하셔셔셔 이 몸 하나 사리지 않고 열심히 참을 테니까 제발 불러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